한국인이 가장 신경쓰는 건강문제 TOP 10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장 23.1% 9위 콜레스테롤 24.3% 8위 두피 오발 24.8% 7위 근력 25.8% 6위 관절 25.9% 5위 면역력 28.8% 4위 체지방 29.8% 3위 스트레스 29.8% 2위 피로회복 35.8% 1위 눈 40.5% 연령대별로 40대에서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건강을 잘 관리를 해놔야 그게 늙어서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신경쓰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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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